우리 아까 데이트 갔다 왔잖아요, 거기서 운세 뽑는 거, 미래 점 치는 게 있었어. 근데 거기에 내가 미래 남친 운세를 돌렸단 말이야. 근데 거기에 뭐 넣을게요? 어어, 아까 그거. 그래, 뭐 넣었어. 이거를 안 알려줬었어. 어, 뭐야? 어머니. 옆에 있는 사람. 뭐 이런 거. 너무 웃기다. 근데 거기에 뭐 넣을게요? 스테드 정 오정태 나왔어. 스테드 정! 우와! 진짜야? 진짜 놀랐어. 우와! 진짜야? 대박! 거짓말! 대박! 진짜로? 에이! 이거 제작진이 한 거지? 아, 이거 진짜냐? 일부러 간다 카겠다, 이거 진짜. 제작진도 깜물을 했대잖아. 진짜 대박이다, 이거.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어? 우리 프로그램 대박 날라나 봐. 어떻게 이렇게 딱 찬 것 처럼. 진짜로. 이거는... 테드 창. 테드 창. 안창호. 안창호. 아니, 있다니까. 우리 닮았다 그랬잖아. 나 진짜 놀랐어. 이거 운명이다. 이거 운명이다. 운명이지.